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책읽는 국회의원 특집 계속하고 있죠 네 오늘 2탄입니다 그 전에 댓글 소개 그래도 해야죠 수지 땡땡땡땡님 YG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송 배경음악으로 깔아주는 제작진들의 센스 오늘도 YG님의 플렉스에 웃고 갑니다 배경음악 이 댓글 보고 내가 들어봤잖아 그랬더니 너무 작게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 본인도 들어봤구나 네 제작진의 나에 대한 마음이 딱 그 정도인 거죠 조은가범님도 댓글 주셨네요 네 조은가범님 긴급현성 어린이날 특집 YG 생일 특집 우선 생일 축하드리고요 세 분 독서 경험 이야기 들으니 클라스에는 읽기 혁명? 어쨌든 자율 독서가 최고다 했는데 증명된 방송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이후 집에 있는 아이들과 독서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결국 마음대로 집어있는 아이들 보며 그래 이렇게라도 읽으니 고맙다 했는데 이제 좀 더 너그러워집니다 수요일에는 특히 특집에 맞는 방송으로 기대하며 기다릴게요 YG 오늘 즐거운 날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방송에서 자기 생일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잘 지내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잘 지냈습니까 그날은? 가족이랑 케이크 불 끄고 저녁에 밥 먹고 결국에는 일했어요 집에 계신 높은 분이 선물이라도 좋은 거 줍디까? 안 주던데요 9살 동거인은요? 안 주던데요 카드랑 미역국 이런 거 안타깝네요 판다로님도 우선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도 5월 4일 생이라 엄청 기쁘네요 제가 5월 4일 요즘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생일 뜨잖아요 생일 같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판다로님 말고도 다른 한 분도 또 계셨어요 그래서 서로 와 생일 같구나 하고 좋아했었습니다 참고로 JYP는 배우 이나영 씨나 노래하시는 김창환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생일이 같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생일이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YG하고 생일이 같다고 특별히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판다로님 어쨌든 간에 방송 들으시면서는 동네 책들 다 빌려 읽던 어린이였는데 빨강 개몽사 또 아동용 SF 전집도 홈즈 루팡도 반가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에이브 에이스 메르앤 전집과 지경사 문고 책들 읽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어렸을 때 빌려 읽었던 그 책들이 너무 그리워서 결혼하고 헌책방 뒤져가며 많이 사모았는데 이제 아들이 그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같이 읽으면 엄마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고 싶네요 지난주에 15소년 표류기 읽으며 너무 재밌다고 잠을 못 이루던데 YG님처럼 빨강머리엔 소곡력까지 조함이 읽어주면 얼마나 기쁠는지 참 좋은 기획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YG가 댓글을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읽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지금 앞에 게스트가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만 더 방살롱 마담님 앗 이번에는 YG님께서 유후훗 듣자마자 부름을 받으니 기분이 순간 환해지네요 정말 책걸상 몰랐다면 어쩔 뻔 덕분에 행복합니다 압려압려 개념 우려 과학의 품격 넘나 좋은 책들이지요 저도 JYP님 말씀처럼 읽고 싶은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들도 괜찮다고 위안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서점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책들 공룡, 상어, 뱀 이런 것만 골라오지만 조금씩 관심 분야가 넓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공익성이 두드러지네요 현실적 고민이 묻어난 좋은 말씀들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YG님 생일도 축하드려요 태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돌한테나 하는 이런 멘트를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레그레님께서도 늦었지만 YG님 생일 축하해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이게 엎드려 절 받는 축하잖아요 자 오늘 책 읽는 국회의원 특집 2탄 오늘의 손님은 장혜영 당선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조용히 박수 치는데 섞여서 박수까지 쳤습니다 장혜영 당선인님께서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아래쪽에 속하죠 여섯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끝에서 여섯번째 끝에서 여섯번째 새 봤군요 네 맞아요 내 밑에 다섯명 있다 87년생이시니까 네 네 요정 당선인이 스물일곱으로 제일 젊으시고 그 다음으로 전용기 당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33이니까 의외로 제일 어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누구다 스스로 소개를 좀 한다면요 네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아니면 책 어른이 되면의 저자나 감독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생각많은 둘째 언니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부터는 정의당의 정치인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장혜영입니다 네 사실 우리 장혜영 당선인이 뭐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은 연세대학교를 그만둔 아마도 네 벌써 학교를 그만두는데 좀 시끄럽게 그만둘지 맞아요 대자보를 붙이고 그냥 그만두지 그러게요 그냥 그만둘걸이라는 생각을 나중에 조금 하긴 했는데 약간 관종이죠 그런 것 같아요 YG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모셔놓고 시작부터 관종 이런 표현 씁니까? 막 나가는 거죠 이쯤 되면 시작 전에 약간 장혜영 당선인도 플렉스 과다 이런 이야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때 무슨 계기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몇 학년까지 다닌 거예요? 그게 학년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제가 졸업학점을 막 성실하게 쌓으면서 다닌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8학기를 다니고 대학교를 그만뒀고 그만두면서 학교 중앙도서관에다가 대자보를 붙여서 나는 왜 대학교를 그만두는가? 아니 그것보다 더 낭만적인 여러분은 학교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종류의 진짜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썼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절망해서 그만둔다 이런 종류의 격문이 아니고 나는 그만두는데 이 학교에 더 이상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없어서 여러분은 그게 있어서 여기 있는 거냐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냐 이런 종류의 질문을 남겼던 건데 별로 그런 식으로 해석되진 않았죠 그 이후에 유튜브, 책, 다큐멘터리 이런 작업들을 하셨고 음반도 내신 걸로 다큐멘터리 만들다가 음악이 필요했는데 돈 주고 사려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만들었어요 야 이거 새롭다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만드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냥 음악을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도 하시는 거죠? 네 가사를 써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장혜영 당선인이 진짜 다재다능해요 사실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우연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장혜영 당선인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그냥 평범한 이런저런 일을 하는 20대 청년이었었는데 딱 몇 번이 같이 소소한 일들을 해본 다음에 아 이 친구도 뭔가 잘 될 것 같다 좀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묻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소소한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배지를 다네 아 그러게요 우리 장 당선인도 YG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건 맞죠?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우연히 프리랜서로 그런 창작 영역에서 글 필요하면 글 쓰고 기획서 필요하면 기획서 쓰고 영상 만들고 이런 종류의 일을 하면서 꽤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또 YG께서도 이게 여기서의 명칭이죠? 네 그 광양구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YG 아무도 선생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네 YG께서 이제 사람을 좀 찾고 계신 때가 있었는데 보통 그런 연락을 저희 선배 세대 분들한테 받으면 연결을 안 해요 다들 아 바쁘고 다들 일들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괜히 소개했다가 중간에서 되게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YG는 아 이분은 소개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딱 소개를 했는데 과연 그것도 되게 매칭이 잘 돼가지고 아 좋은 분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세상에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요? 저는 사실은 이미 알았거든요 심상정 대표랑 우연히 만날 일이 있었는데 심 대표가 자기가 비장의 무기를 지금 내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내가 아는 장혜영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어머나 준비 중이라고 진짜요? 세상에 비장의 무기 얘기 좀 해주시지 그때 YG가 그 친구는 안 돼요 이랬으면 그럼 전 여기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맞짱구 치면서 아 진짜 진짜 훌륭한 친구라고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여기이시고 네 이랬죠 감사합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냥 머릿속에 장혜영을 이용해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당을 진짜 막 번창시키겠다는 꿈으로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기대를 충족을 시켜드려야 될 텐데 심상정 대표께서 직접 전화하셨다는 기사가 있던데 네 맞아요 진짜 그냥 어느 날 작년 9월쯤에 자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와가지고 받아보니까 심상정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받기 어려운 모닝콜을 받은 셈인데 심상정 대표가 그냥 전화하면 이런 식이죠 심상정입니다 네 딱 그렇게 자기는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게 누구신데요? 네 그랬더니 제가 깨웠나요? 그러셔서 네 그렇죠 전화해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날 이제 점심 먹자고 하셔가지고 그 다행히 시간이 나서 저도 뭐 강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은 당일날 시간이 잘 안 나는데 딱 정말 이제 만나뵐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때 뵀더니 정말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당에 들어와서 하던 일들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생각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한 달 정도를 생각을 한 달이나 했어요? 한 달이나 생각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결정이잖아요 사실 저도 시민으로서의 정치는 그 전에도 하고 있다고는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불평등 느끼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이거를 뭔가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도 쓰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었던 건데 이제 그걸 넘어서 나 이외의 다른 시민들까지도 대의하는 그런 정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좋을까? 지금일까? 그게 정의당일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중간중간 되게 뭔가 빨리 대답을 이제는 줬으면 하는 연락을 대척을 또 하셨군요 근데 직접 하시기는 약간 모냥 빠지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한 달은 좀 너무 오래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간이 몸값을 높이는 기간이지 아 그렇습니까? 비례순번이 몇 번 앞으로 당겨졌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경선이라서 아 경선이구나 맞습니다 원래부터 그 심 대표의 전화를 받기 전에도 내가 언젠가는 정치인이 한 번 되어버리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직업정치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정치인은 네 그렇죠 정말로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같은 것들은 계속 갖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딱 이런 종류의 국회의원 이런 게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진 적은 전혀 없었던 거죠 제가 책 읽는 국회의원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참 좋은 기획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유가 책을 안 읽어도 한 주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매주 책을 한 권, 두 권 읽어야 한 주를 넘기는데 안 읽어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장혜영 당선인은 책이 있더라고 네 맞아요 내가 갈등했죠 옛날에 영화는 봤었는데 책도 봐야 되나 안 봐도 안 보고 할 거냐 저는 굳이 다큐멘터리를 봤으면 막 좀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봤으면 굳이 책까지는 챙겨서 안 읽어도 된다 나는 책을 읽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굳이 또 책을 챙겨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책 안 읽고 또 저자분 만나는 게 좀 죄송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읽었잖아요 다음에는 꼭 개념 의료를 읽고 읽고서 중간 감상을 저한테 전했는데 책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제일 뒤쪽 부분에 먼 미래에 관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원래 먼 훗날을 그렇게 계획 세우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나랑 비슷하구나 근데 정말 그래요 먼 훗날을 생각하면 되게 우울해지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어른이 되면 책이 나왔을 때 다큐멘터리가 나왔을 때 그 혜영 당선인을 여기 좀 모셔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라도 모시게 되어서 되게 반갑고 사실 우리 둘이 국회의원 당선인 특집을 해보자라고 할 때도 맨 처음에 그냥 1순위로 누구는 올 테니까 혹은 누구는 오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래 장혜영 당선인은 저분은 올 거다 저분은 올 거다 일단 하나는 섭외됐다 맞습니다 저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섭외한 당선인들 중에서 모르긴 몰라도 장혜영 당선인이 책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읽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했어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매우 기쁘네요 원래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원래부터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잘 골랐네 어른이 되면 모르시는 애청자들도 있으니까 잠깐 최근에 읽은 jrp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른이 되면 이라는 책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동생이 있습니다 장혜영 당선인에 장혜정이라고 그 동생이 몇 살 차이죠 한 살이요 한 살 한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서 18년 그러니까 12살 때인가 시설로 가서 그때 장혜영 당선인은 13살이었을 거고 그때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서 18년 동안 시설에 있었고 왜 우리 동생은 꼭 저기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나랑 같이 사회 속에서 살아보는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같이 살 거면 그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책도 쓰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필요해서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일을 하셨고 어느 게 먼저 나왔습니까? 책이 먼저 나왔어요? 다큐멘터리가 먼저였어요 영화가? 네 이게 되게 처음부터 딱 기획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동생이 시설에 있는 거가 되게 어쩔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동생이 시설 밖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성공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시설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 그냥 있는 거고 장혜정만 장혜영의 동생 가족의 연으로 그냥 거기를 개인적으로 탈출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은 어떡하지?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닌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곳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구조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탈시설 문제가 장애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하는데도 또 부차적인 주제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시설에 있는 당사자거나 아니면 그곳에 가족을 보낸 가족들의 문제라고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 탈시설 최초의 6개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다큐를 만들고 나니까 아직 할머니 남았네 싶어가지고 책을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진짜 인상적인 사례인 게 뭐냐면 책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하고 그 변한 사람의 삶이 사회를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또 한 스토리가 딱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다큐멘터리는 지금도 IPTV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많이 저 플레이는 됐습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보기는 하셨더라고요 극장에서 상영된 적도 있죠 네 2018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겨울에 근데 극장 개봉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극장 개봉 상황은 제가 마지막에 리포트 받은 걸로는 이제 겨우 한 6천쯤 봤다 넘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목표한 수치를 넘은 거라고들 제가 낙담하니까 영화사에서는 무슨 말이냐 엄청 잘한 건데 이러셔가지고 또 한국 영화계의 현실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야기 혹은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들의 이야기 혹은 저들이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른이 되면의 다큐나 혹은 어른이 되면의 책은 그렇지가 않은데 네 맞아요 그게 저들만의 이야기 혹은 저들이 속한 어려운 작은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야기라는 걸 좀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책걸성 애청자분들이라도 다큐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어른이 되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면 사실 되게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 좀 짠한 같다 그런가요? 하여튼 좀 쉽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보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만 아 정말요? 책은 오히려 흔히 하는 말로 웃픈 그런 책 되게 웃기는 장면도 많고 막 웃으면서 막 눈물 찔끔 나는 이런 장면들도 많아서 훨씬 저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았냐라고 묻는다면 책이 더 좋았다 저는 사실 혜정 씨랑 혜영 씨가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이제 몇 에피소드들을 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혜정 씨 데리고 외출하는데 충무로 한복판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우연히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혜정 씨랑 커피숍 혜영 씨랑 커피숍에서 이제 막 약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시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혜정 씨한테 줄 케이크 사가지고 막 얼른 이제 집으로 다시 달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봐서 야 과연 이 도전적인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저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네 그 혜정 씨는 잘 있습니까?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잔소리쟁이 언니가 집을 떠났다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온다 너무 좋다 이제는 내 세상 이렇게 자기하고 같이 있는 활동 지원해주는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이 나머지 시간들을 쪼개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살판 났죠 하여튼 책에서 공연 준비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본 여행 가는 장면 뭐 카페 장면도 떠오르고 하여튼 수많은 아 저거 제일 웃겼어 홍대 이 근처 어디 가다가 누가 방탈출 카페 아 그거요? 뭐 언니 가봤어 이러는데 맞아요 혜정이는 거기 시설 탈출하는데 18년 걸렸어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게다가 동생이 되게 개그 캐릭터여가지고 되게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네 트로트 좋아하고 네 사실 그래서 장애 당사자의 부모님들 이 영화 보러 들어갈 때 손수건 들고 들어갔다가 깔깔 웃고 나왔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는 그렇게 막 깔깔 웃는 경험을 별로 못했는데 책 보면서는 많이 웃었어요 그렇죠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죠 다음 책을 쓰거나 이런 계획도 원래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국회의원 대회신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 국회의원 되는 걸 가지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의원이 되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의원이 되면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카메라도 좀 들고 다녀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멋진 다큐멘터리도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일상을 쫙 브이로그 찍어서 그럼요 그럼요 두 번 브이로그 해야죠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말 실체를 낱낱이 국민들이 알게 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더 심화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동시에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라는 종류의 희망도 그 JYP가 요즘에 동동하는 유머 여기 불러주세요 그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 국회에 딱 들어가면 다른 의원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네 한 4년 지나면 다른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슬픈 건 뭐냐면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제일 슬픈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여섯 번째로 젊은 국회의원이지만 아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순위 이런 거에서는 여섯 번째보다 더 위에 있을 상당히 위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한테 실망했지만 장혜영 당선인은 실망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덜 시키는 정치인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장혜영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심 대표님 들으시면 좀 소원하시겠지만 심 대표님 이제 대표 좀 그만 내려오시고 장 당선인에게 넘겨라 그래야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시민들의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약간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농반진반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뭐 30대 40대 총리도 하고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진짜 변화에 대한 열망은 정말 크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당선인들 봤을 때보다 정치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책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원래 우리 준비했던 고정 질문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책 많이 읽습니까 네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책 읽으면서 푼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좀 재밌게 혹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이 질문을 딱 하면 보통 이게 드러나거든요 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그 최근에 읽은 책 10권만 제목 좀 대봐 뭐 이런 질문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다가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오 표지 예쁘다 저거 네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 부제가 달려있는 로버트 프랭크님의 책이고 옴기니는 정태형님입니다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제목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임위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있지만 좋은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사회를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론서들을 막 열심히 보다가 좀 쉬고 싶어가지고 약간 캐주얼하게 쓰여져 있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이 얘기하는 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물질적인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일수록 그 성공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실력과 노력보다는 운이 작용하는 게 크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에 가깝기 때문에 운 좋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이제 공공 투자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건 잘못된 것이며 모두의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공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실력이나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하대요 더 중요하대요 책에 의하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늘 생각해왔던 일인데 그거를 증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좋은 운을 조금씩 더 나눠가질 수 있도록 공공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군요 책이 아니요 아니요 증명을 하는데 증명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저자인 로버트 프랭크는 버넨키 프랭크 경제학이라고 경제학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에 있어요 연준 이사회 의장인 버넨키랑 프랭크랑 공조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한 책에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어떤 순간부터 약간 이런 승자 독식 사회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에 대해서 비판 쪽으로 검토하는 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사치 열병 경쟁의 종말 이런 책들이 이미 번역돼 나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죠 그렇죠 그렇죠 승자 독식 사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약간 그런 자본가들의 악마적 속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혁명과 물류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말하자면 1등과 2등 사이에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많은 시장에서 그러면 거의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게 뭐냐 운이라는 거죠 운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다 노력해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이 수많은 자원을 남들과 나누라고 하느냐 나와 똑같이 노력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회의 공적 인프라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거기에다 약간의 운이 기대져가지고 자신의 성공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그 성공의 대부분이 다 자기의 노력 탓이라고 네 착각한다는 거죠 원래 동양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죠 원래 이런 말 있잖아 용장보다 지장 지장 위에 덕장 덕장 위에 운장이라고 운 좋은 장수를 못 이긴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2018년 책인데 이거 최근에 읽으셨고 그 전에 읽은 책도 한두 개 더 읽을 수 있을까요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책을 동시에 읽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의당이 왔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혹시 읽은 거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와 함께 그것만큼 알려지진 않았지만 팬델의 정의의 한계라고 하는 책이 또 같이 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는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정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같이 얘기하는데 두 권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았던 정의에 관련된 지금까지 읽었던 책은 정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학자 정의 출신의 진보적인 경제학자가 썼던 책인데 보통 정의라고 얘기하면 정의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절대적인 어떤 정의의 상태인가를 규명하는 거에 정의론이 관심을 갖는다면 정의의 아이디어는 아무리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경우에 완벽한 정의의 상태는 존재할 수 없어 불안정성의 불확실... 아무튼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런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복수의 정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원주성을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다원성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 그래서 정의론, 시어리 오브 저스티스가 아니라 아이디어 오브 저스티스를 말하는 거고 제가 그 문장 서문에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이어리 앞부분에 그걸 적어가지고 다녀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방송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책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의정활동 하면서도 한 달 한 번씩 와요 한 달 한 번 너무 자주 오면 한 분기에 한 번씩 오든지 책 얘기 여기 일주일에 한 시간 넘게씩 맨날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재밌는 책 꼭 소개하고 싶은 책 이건 책 책 걸상 와가지고 좀 썰 풀면 좋겠다 정의의 아이디어는 2019년 3월이니까 지금 1년 조금 넘은 책이군요 다이어리에 적은 문구 공유 좀 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세계가 완벽한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는 부정의가 존재하며 그것을 없애고 싶다는 인식이다 좋은 문장이네요 정의당 국회의원이 된 기념으로 정의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는 거 멋지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영 당선인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하나 또 생각났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들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인데 작년에 부부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다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쓰신 아비지트 베너지랑 에스테르 디플로라고 하는 커플이 쓰신 책인데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제가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꼭 읽으면 아마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이 책에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도움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며칠 전에 나온 책이구만 이건 또 와이진은 언제 어떻게 알고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번역 이 책이 이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 직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딱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출간되고 있는 책인데 국내에서도 좀 발빠르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역시 우리 상에 민감한 출판 시작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서 최연소 아비지트 베너지는 인도계고 제자가 에스테르 디플로라고 70년대생인데 74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성 중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역대 최연소 일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쌓여가네요 너무 좋아요 저도 집에 사놓기만 하고 쌓여있는 책들이 한가득인데 일단 책 읽기도 좋아하고 최근에 읽은 책도 이제 딱 썰을 풀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보세요 최근에 읽은 거 검증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 것 같아 이미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막 YG가 이상한 얘기하는데 다 알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이고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불러보세요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굳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책 없어요? 문학계열이나 재밌는 책 계속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심보르스카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인인데 이제 그분의 시집이 여러 권이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되게 두꺼운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을 이제 힘들 때 틈만 나면 이제 읽곤 해요 그중에 몇 가지 시들을 끝과 시작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2007년에 나온 책인데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책이죠 심보르스카 1996년에 노벨문학상 받은 폴란드 시인이 있거든요 그분이 쓴 그 책은 아마 그 심보르스카 시들의 좋은 시들을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맞아요 책일 거예요 그쵸 그쵸 장혜영 당선인하고는 이게 방송을 두 편이 아니라 여러 편에 열 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정 출연 시켜주세요 지금 딱 오고 가는 몇 탑을 우리가 겨뤄봤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는 품도 엄청 넓고 감사합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최근에 읽은 책 말고 내 인생의 책들이라든지 정말 좋아하는 작가라든지 어렸을 때는 또 무슨 책들 읽었는지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남들한테 꼭 읽히고 싶은 책 또 의원 집무실에 가져갈 책들 이런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